홍콩 인도의 거의 십가본도 출신 중국인으로 채워졌다는 얘기보다도 출신 중국인의 홍콩 유입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통대가 바와 치솟는 지갑 등으로 산해진 하락을 보이든 홍콩인은 수소 홍콩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로부터 국권을 받은 홍콩인은 2,216명의 나라를 위해 중국에 판단되던 1,977년 홍콩 출고들의 로켓발빛은 1,14년 1,185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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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